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시작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되풀이해야 돼요. 되풀이해서 자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 생각이 나게. 중산층 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우리나라 1,500만 여성들의 사회적 대우, 특별한 배려. 시작이 해야만 민주주의가 뿐을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의가 기댄 언덕을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죽을라 살았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영원 앞으로 독재하고 한번 싸워보자. 지는 싸움을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김대빈이라는 사람이 불미의 마음속에 강렬을 십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많았었지만 그냥 좌절하지만 않았어. 우선 제가 반드시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도 있나. 국민은 결코 독재를 영원히 넘어가자 한다. Here in our Washington Bureau, 김 대중. How can securities issue justify such separation? 김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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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